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거지같고 소름돋는 그런 올가미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소중한 우리 아들 가방 속에서 이딴 더러운 콘돔이 왜 나오냐 이러면서 나한테 전화로 개난리치는 남친엄마 아 개소름님 혹시 올가미세요? 원지 외동 아들과 연애하면 원래 다 이런가요? 저희는 1년이 연애한지 1년 조금 넘은 커플입니다. 둘 다 30대에요. 그리고 남친은 저하고 지금 결혼을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저는요 결혼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내 미래? 아니 이 연애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요. 실은 최근에 남친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도착을 하고 남친네 집에 남친 짐 캐리어를 좀 미리 갖다 놓고 차로 제 짐을 갖다 준다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때 도착한 시간이 오후 4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친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둘이 같이 쓴이 집으로 온거죠.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좀 나누고 어쩌다보니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오후 7시가 좀 넘었더라구요. 많이 피곤했나봅니다. 그리고 남친이 없어요. 저녁도 안먹고 그냥 집으로 간겁니다. 저를 배려해준거죠. 깨우지 않고. 좀 미안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그런가보다 했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남친 어머니가 문자로 너 시간 나면 나한테 전화 좀 해라. 이래가지고 뭐지 싶어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저요. 이때 거의 30분 넘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래요. 첫번째. 아니 여행을 갔다 왔으면 어? 너희 집에 데려갔으면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보냈냐. 우리 아들은 순진하다. 니가 케어를 잘해야지. 어? 집에 안가면 니가 옆에서 집에 가라고 해야 되는거 아니냐. 아니 너랑 애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그리고 너희 부모님은 너희 둘이 커플로 해외여행 다녀온거 알고는 있냐. 이게 부모들 가슴에 멍드는 행동인걸 몰라서 이래. 그래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새끼 놔 키워봐라. 두번째. 여행가기 전 주말 남친아버지가 골프를 치겠다며 어머님을 빼놓고 당신 혼자 1박 2일로 놀러를 갔는데요. 이때 어머니 본인은 주말 내내 자기 혼자 집에 있어야 했었다며 나는 속이 쓰레가지고 밥도 못 먹었는데 아이고 꽁꽁이는 너랑 데이트한다고 나가더라.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책임질거냐면 저한테 화를 내는거에요. 뭐? 기분이 너무 거지같아가지고 밥을 걸렀대요. 그래 너희들이 좋아가지고 같이 있고 싶겠지만 아직 결혼도 한 사이가 아닌데 우리 꽁꽁이는 가족인 부모가 우선 돼야 되는거 아니냐. 밥을 먼저 먹고 나서 만나도 되는데 왜 너는 그런걸 안말리냐. 이것도 예의라는걸 모르냐. 이러면서 또 예의없다는 소리를 했고 세번째.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건데요. 남친이 여행 다녀오고 저 재워놓고 집에 가가지고 짐 정리하는데 그걸 옆에서 봤나봐요. 그리고 그 옷가지들 사이에서 피임도구가 나왔는데 그것도 본거죠. 저한테 꽁꽁이가 어제 짐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아냐? 그래 너는 알겠지. 뭐가 나왔는지 알지? 말해봐. 그 더러운거 너도 알잖아. 왜 말을 못해? 해봐라. 막 이렇게 사람 비꼬면서 뭐? 결국 이건 부모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거고 더럽고 예의가 없는거래요. 아니 뭐가 더러워요? 뭐가 예의야? 그러면서 너 계속 이렇게 나오면 너를 예뻐하는 우리 꽁꽁이 아빠도 결국 너가 가만두지 않을거다. 이런 협박까지 했고 그리고 또 뭐 평일에는 둘다 일을 하니까 피곤할테니 앞으로 평일에는 만나지 말고 주말에만 만나라. 막 이렇게 30분 넘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는 마지막에 근데 너 지금 이거 어? 내 아들한테 우리도 통화하는거 다 이야기할거냐? 그래! 말하고 싶으면 해라! 나 하나도 겁 안난다! 이러고는 제 대답도 안듣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이죠. 남친이랑 밤 9시에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이제 그만하고 어서 자라 이런 카톡이 와요 통화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때 남친이 다른 곳에 있었던게 아닙니다. 남친 부모님은 안방에 있었고 남친은 집 거실에 있었는데 그럼 자기 아들한테 어? 꽁꽁아 통화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거지. 왜 이렇게 굳이 카톡으로 멀리 있는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걸까요? 사실 그래요. 이런 일 저번에도 예전부터 자주 있었어요. 저희들 데이트할 때마다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언제 오냐며 항상 두통이상 전화를 해댔습니다. 특히 밤 10시가 넘으면 100% 무조건 걸려왔는데요. 그래도 자기 아들한테 했지 저한테는 안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행 이후로 저한테도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늘 가족인 부모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저를 마치 자기 아들 보호자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어린이집 선생같은 아니 이런건 그냥 당사자인 아들한테 말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애도 아닌데 30대인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거기다가 피임되고 이야기로 사람 대놓고 상처 주고 수치심 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가 나고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근데 궁금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아들이 외동이라서 이러는건가요? 여하튼 저요. 머리로는 헤어져야 한다는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남친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 정말 좋거든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제 스스로도 답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부탁드립니다.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와 미친 개소름 글만 읽어도 숨이 탁 막히네 아니 저 아줌마 아니 할줌마겠지? 아니 도대체 왜 저래요? 자기 아들님이 노총각으로 늙어 죽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인건가? 2번 이거는 이유가 있는게 아니야 그냥 천성이고 성격이에요. 그러니 웬만한 여친 혹은 며느리들 절대 감당 못할겁니다. 물론 님도 마찬가지죠. 남친이 정말 좋고 중간역할을 잘해도 어렵구요. 당신 즉 쓴이가 받아칠 수 있거나 똑부러지게 대처를 못하면 평생 채 아줌마 죽을때까지 스트레스 받을거에요. 저도 외동인 남편이랑 사는중인데 물론 사람마다 다른건 맞겠지만 제 남편 역시 뭔가 다릅니다.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때 이기적인 부분 분명히 있구요. 예를 들어 만약 형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뭐랄까 눈치 같은게 없어요. 아마 네 남친도 그럴겁니다. 아 이거 뭔지 알거 같아요. 3번 제발 헤어져요. 나 웬만해서 이런 말 안하는 사람인데 이건 답없어. 님도 잘 안다면서 왜 이럽니까. 네 남친도 자기 엄마 저러는거 알긴 알아요. 어차피 외동이라 이걸 안다 해도 자기 부모랑 영끊는거 안될거라고. 그러니 더 늦기전에 얼른 네가 남친을 끊어내세요. 4번 옛날에 올가미라는 영화가 있는데 시간 나면 꼭 보세요. 지금 저 여자도 그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시어머니 못지않습니다. 나였다면 절대 죽어도 안만나요. 소름 끼쳐서 아니 도대체 왜 계속 만나고 있어요. 죽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 올가미 영화 대사 중에 기억나는게 하나 있는데 너는 내가 아들한테 사준 장난감일 뿐이야. 그런데 장난감 주제야 왜 주인 말을 안들어. 이러면서 며느리를 감금 폭행 고문 그리고 끝내 죽이려고 했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이때는 이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죽인건데 실수로 그래가지고 그 복수한다고 며느리를 꼬셔서 용서하는 척 용서를 비는 척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데리고 들어가죠. 기적시켜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 몰래 여자만 잡으니까 아들들은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러니 뭐 녹음을 하든 해야지 안그러면 여자만 등신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 사귀는 사이일 때 헤어지는 게 낫다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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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도망이나 쳐요. 5번 저도 외동 아들과 만났지만 다행히 남자가 알아서 잘 커트해줬어요. 다만 외동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자랐고 성인이 되면 그게 너무 답답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독립이라는 게 결국 뭐야? 결혼이라는 그런 도피로 도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자식이라고 나 하나뿐인데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겠다. 우리 엄마 불쌍해. 하지만 내가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나 말고 우리 마누라가 대신 효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귀결이 말이 되더군요. 참고하시라고요. 6번 와 소름돋아 진짜 끔찍하다. 아니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지 아들한테 다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가 지 아들 관리 못하는 건데 그거를 왜 했으니? 아니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난리냐고 나도 아들 키우는 엄마지만 이거는 진짜 미친 거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외아들을 두고 있는 홀어머니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목 그대로 외동 아들을 둔 홀어머니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어쨌든 아들이랑 둘이 같이 살다가 나중에 아들 장가 보낼 때가 되면 그게 싫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들이랑 둘이 살고 싶은 건가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댓글 1번 굳이 외동이 아니어도 홀어머니한테 있어서 아들은 뭐랄까 자기 남편을 대신한 그런 의지가 되는 존재라서 물론 그렇다 해도 장가는 보내야겠지만 딴 년한테 뺏기는 기분이 든다곤 하더라고요. 저 아는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 뺏겼다고 2번 저희 시이모가 외동 아들의 사별까지 한 분인데요. 자기 며느리를 30년 연애한 남친을 뺏어간 천하의 나쁜 년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참고로 그 집 아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키만 멀때까지 크고 개멍청하고 맨날 어버버하고 직장도 잘랐는데 그 모든 게 다 며느리 탓이래. 결국 이혼 엔딩이고 아시겠죠? 님도 피하세요. 딱 그거 같은데. 3번 아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홀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남편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외아들인데요. 뭐 일이 있으면 제가 아니라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지금 저 결혼 6년 차이지만 저희 집 딱 한 번 오셨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저한테 그 흔한 잔소리 간섭 일체 없고 나 너무 좋거든요. 우리 어머니. 대젓걸? 아니요. 이건 로또입니다. 님은 재수고 오지게 좋은 분이에요. 끌 끌 끌 보통은 피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4번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당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며느리 즉 저희 엄마한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뺏어갔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듣기로 엄마 결혼하고 딱 일주일 됐을 때 너 우리 집에서 처먹은 거 다 토해내고 너희 집 가라! 이렇게 밥상을 엎으며 했던 말이 이거래요. 어른들끼리 중매로 괴롭시킨 건데도 말이죠. 미친 거 아니야? 내 기억도 그래. 틈만 나면 자기 며느리 괴롭히고 흘뜯고 그랬어요. 그러다 한 번은 진짜 대형사고가 터졌죠. 아이고 아까 보니까 남의 집 남자랑 서로 웃으며 보더라. 이 환약냐라! 이딴 소리를 했고 결국 분노한 엄마는 새벽에 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서 외갓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이혼 직장까지 갔었는데요. 이때 그 욕을 했던 할머니 본인은 물론이고 저희 아빠도 무릎을 꿇었고 두 사람이 싹싹 빌고 빌어가지고 겨우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후 대놓고는 못하고 뒤에서 욕을 하더라고 항상 바짝 눈을 치켰뜨고 노리던 그 거지같은 눈길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나는 그냥 평범한 가정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부모끼리 사이가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모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 건지 툭하면 신혼집에 찾아와 죽어도 안 떨어지고 우리 둘이 영화라도 보러 갈라 치면 그 가운데 꼭 끼어듭니다. 남편도 이 정도인 줄 몰랐다며 혀를 차더라고요. 당황하고 근데 이런 아들들 우리 아빠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큰소리 치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안다는 거. 여하튼 홀시모도 그렇고 외아들인 경우 특히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케이스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5번 보니까 쓴이 엄청 괴로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왜 내가 바로 그 거지 같은 외아들 그리고 홀시모 때문에 결혼 이조남기고 파혼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들의 그 거지 같은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냥 아프고 그 슬픔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흘리는 눈물은 말이죠. 네 가슴에 한이 쌓이고 쌓여 그게 골마 터져서 나오는 피눈물이야. 이게 그거죠. 홀시모든 뭐든 간에 자식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품 안에 있을 때는 1순위든 0순위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식이 독립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자기는 제 2순위 3순위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죠. 자기 아들 결혼했으면 이제 처자식이 1순위 2순위가 되는 거고 자기는 그 뒤야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인정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같은 일이 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랄이죠. 병입니다. 병.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